SNS 속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코너 오늘도 SNS 속 우리 지역 화제의 인물과 이슈가 된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SNS 이슈톡 오늘도 오승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로운 기자 유가족인데요 어떤 소식일까요? 네 최근 화성의 한 배터리 공장에서 큰 화제가 났습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그 참사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SNS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법무로 민주당 박완희 시의원이 올린 SNS 글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언론사의 의로운 기자님께서 유가족이 되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을 올렸거든요 네 이 중에 제가 눈에 띄던 문구가 있습니다 참사 취재하던 기자가 아리셀 배터리 공장의 유가족이 됐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네 그렇다면 기자가 이번 참사 유가족이 됐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충북 지역 한 언론인이 유가족이 된 겁니다 청주 새 아이의 아빠 희생자가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오송 참사를 비롯해서 산재 사망사고를 취재하던 현장 취재 기자의 배우자가 사망자로 희생자가 된 겁니다 이 누구보다도 참사에 분노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현장을 뛰던 기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동료 기자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수많은 참사를 목격하고도 이것이 바로 나와 동료의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진즉이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 이번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도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다시는 이런 참사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후보 등록제 물거품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소식일까요? 네 후보 등록제 물거품 국민의힘 김태순 청주시 의원이 올린 글입니다 이번에 후반기 청주시의회 의장, 부의장 선출이 있었거든요 먼저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을 보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이번 의장단 선출 방식에 만족하십니까? 이런 글을 올리면서 의장과 부의장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과 소신을 밝히는 게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런 글을 올리면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만장일치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건 전제국가나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거든요 네 보니까 이번 의장선거에서 이제 42명 모두가 만장일치가 나왔다는 건데 그래서 더 이슈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후반기 청주시의장 선거에서는 어떠한 정견 발표도 없이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였습니다 의장이나 부의장 후보가 의원들 앞에서 정견 발표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었고요 마치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단독 후보가 출마해서 42명의 시의원이 모두 만장일치로 이렇게 표결을 해서 선출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이라면 조금 지금 안타깝긴 한데요 왜냐하면 의장이라면 시민을 비롯해 의회를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의장으로서 이제 어떤 의회를 만들어 나갈 건지 시민에게 떳떳한 모습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충북 금메달 사냥꾼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충북 금메달 사냥꾼 이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충북 지역 선수들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SNS 글을 보면요 충청북도 체육회에서 올린 글입니다 다음 달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충북에서는 6명의 선수가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모아봤거든요 먼저 청주시청에 양궁 리커브 김우진 선수 그리고 대천시청에 기계체조 여서정 선수 그리고 사격 25m 속사권총의 송종호 선수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97kg급의 김승준 선수와 우리 충북 지역 선수단으로 출전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충북이 고향인 선수들이 있습니다 신소리, 김예지 사격권총으로 출전을 하는데 우리 충북 지역 선수단 뿐만 아니라 충북의 선수들, 충북의 고향인 선수들을 충북도 체육회에서 응원하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 네, 지금도 올림픽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아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텐데요 충북을 넘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인 만큼 끝까지 다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멋진 경기를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대표 래퍼인데요 저는 이 래퍼라는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어떤 분이 랩을 한 거죠? 네, 청주를 대표하는 분 상당히 많을 수 있겠죠 그중에 청주를 대표하는 분 하면 청주시장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이범석 청주시장이 최근 청주시 공식 유튜브에 청주시정을 홍보하는 랩을 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게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요 먼저 랩 다 같이 한번 보고 오시죠 나는 청주시 이범석 꿀잼 청주시장 시민이 행복한 걸 좋아하는 시장 나를 보면 인사 건네죠 이런 게 필요하다 말이죠 시민들이 자꾸 물어봐 꿀잼 청주 언제 완성될지 물어봐 정말 좋은 질문이야 답이 너무 많아 꿀잼 청주 설계자라 할 일 너무 많아 우리 가족 하하 웃는 청주 아이들이 즐거운 놀이터 네, 지금까지 저는 이범석 청주시장이 굉장히 근엄한 이미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랩을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더 유쾌하고 뭔가 친근하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홍보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집 사자는 포도만인데요 사자가 포도를 먹나요? 사자가 포도를 먹는다는 소식 어떻게 보면 좀 색다르기도 하고 이색적이기도 하시죠 이 영동군이 영동포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포스터가 SNS에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집 사자는 마켓 영동포도만 먹어요 이런 글과 함께 SNS를 올렸는데요 먼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하철 역에도 홍보를 하고 이런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사실 누리꾼들은 어떤 이야기를 남겼냐면요 고양이는 포도를 먹으면 안 된다 채식을 하고 있는 사자가 있다고 들었다 사자의 황당함에 한번 포도 한번 주문해보고 싶다 이런 반응을 올리면서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눈에 띄는 거는 이 광고를 만든 공무원이 지난해에 이용된 새내기 공무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로 대박이 난 충주시 홍보맨을 한번 뒤따라 가보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은데요 이 MZ세대들의 마음과 취향을 저격하는 이런 포스터가 어떻게 보면 서로 공유해서 나르게 되는 바이럴 마케팅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포스터로 만약에 영동포도 매출이 크게 오른다면 군수님께서 포상을 줘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지금 사자가 포도를 들고 있는 모습이 처음 보는 광경이라서 더욱더 흥미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요 이제 재미있는 홍보 소식들을 우리 SNS 이슈톡을 위해서도 많이 올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승훈 기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